안녕하세요. 11월 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통상 중간선거 당의 연도에 약세를 보이다가 선거 이후 주가 흐름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집권 후반기에 친시장적 정책이 두드러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실제 지난 1960년부터 중간선거 이후 S&P 500 성과를 살펴보면 3개월 동안 7.3%, 6개월 동안 15.1%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당일 미국채 수익률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거래일에 회사채 발행 물량이 많았고 금주 목요일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를 앞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6BP 오른 4.22%에 마감했습니다. 연준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6.5BP 상승한 4.72%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인덱스는 제법 큰 폭인 0.6% 하락하며 110포인트 선 하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WTI 유가는 0.9% 내린 배럴당 91.7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용 대비 0.96%, 다운은 1.31%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85%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2.18% 오르면서 전일에 이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규모 해고 소식을 전한 메타가 6.5% 급등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9%, 알파벳이 2.2%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0.4% 올랐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약바합세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5%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본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11%가량 하락했습니다. 드럭스토어 운영으로 유명한 월그린스부츠는 의료서비스 업체의 인수를 당일 발표하며 4.1%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업체로 유명한 카바나는 업황 둔화 우려가 지속 부각되며 15.8%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메타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3%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와 IT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경기소비세 그리고 부동산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